한 번 보는데 지문을 안 빼고 다 설명을 했잖아요 동영상은 찍혀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한 시간씩만 보세요 그 파트를 그러면 지문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물어보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여기 봐도 될까요? 한 4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학기론보다 늦게 끝나니까 만족해요 대단합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공부를 나 같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같으면 난 갔을 것 같아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가버렸을 것 같은데 이걸 버틸 수 있다는 게 그 간절한 희망이 나중에 또 아니요 저는 돈을 벌잖아요 농담인데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간에 그냥 가시고 동영상을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갈 때 개운하다 그런 게 있어요 나갈 때 시원하다 그런 느낌 없나요? 나는 있는데 오늘 진짜 뭔가 배운 것 같아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데 이게 다 계속 남아요 나갈 때 모르는데 혐장에 가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결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석을 하면 혐장에 가면 내 육성이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결석을 안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혐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3번을 찍으려고 하는데 3번 아니야 그런다고 해요 2번이야 그런다고 해요 그게 들린다니까 어느 순간 뻣득하고 생각난다니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자 봐봐 이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돼야 안 돼요 오케이 되죠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는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냥 몇 개만 써볼게요 본인이 뭐 하면 승낙을 하거나 2번 여기 또 뭐예요? 다툼 없는 거 있죠?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툼이 없어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등기 신청 행위 보이시죠?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중에 여기 암기코드 13번을 찾으면 여기 나와요 거기에 숙권 행위 숙권 행위를 뭐 한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사위죠? 자 우리 해볼게요 사사 성파 그 다음에 종료하고 철회가 들어오죠? 그럼 이 사자가 누구예요? 본인 사망 본인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리인이죠?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사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그래? 이무와 법정의 공통소멸사유 그렇죠? 그런데 종료하고 철회는 뭘로 간다? 이무원의 소멸 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이시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사 성파 종료철에 코드 13번 펼쳐놓고 얼른 동영상을 볼 때 보라고 나는 막 떠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첫 보라고 그냥 나는 이야기해라 그냥 보고 있어 그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피 성년 후견이죠? 그러면 약간 정신이 가신 분이죠?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다네 그렇죠? 그럼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 뭐 있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다가 꼴까닥 성년 후견을 받은 거야 그럼 소멸사유죠? 그런데 처음부터 성년 후견이야 처음부터 파산자야 그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본인이 선임한다는데 뭐 그렇죠? 성년 의사 능력 있죠? 그럼 이모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다 이렇게 중간에 성년 후견을 받으면 소멸사유이지만 처음부터 파산자나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고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동그라미를 체결할 권한을 줬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야?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여기에 무조건 나오면 뭘 조심해라 치소권 된다 안 된다? 해제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치소권 해제권은 별도의 숙권을 받아라 안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계약체결이죠? 여기 나왔네 해제할 수 없다 이건 별도로 숙권을 받아라 그래서 이 대리권 수여 4번하고 5번은 별표시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사유 별표시 대리권 소멸사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임후대리권의 범위 별표시 얘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대리파트가 세 문제 나오는데 대리는 무조건 세 문제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토지 매매해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잔금을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매매계약에 체결 대리권을 줬을 때 대금 지급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매매계약 연장되죠? 매매계약 장금 중도금 수령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해제는 돼 안 돼? 취소는 안 돼? 대여금 동그라미 돈 좀 받아갖고 오세요 가서 왔더니 짠해 짠하니까 일부를 면제해부러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일부 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숙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숙권이 필요하다 채무를 돈 받으러 갔다니까 300만 원 받아갖고 오세요 갔더니 짠해 그럼 내가 100만 원 깎아줄게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본인은 뭐 들고 있어? 프라이팬 그렇죠? 프라이팬? 그럼 너는 뭐 나한테 허락도 없이 왜? 네가 채무를 면제시켜 이해 돼요? 채무를 면제하려면 숙권을 받아야 된다니까 별도로 하나 듣죠? 강제집행에서 강제 경매를 입찰해라고 했잖아요 낙찰을 받았잖아요 치아동이 돼? 치아동이 숙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숙권 그렇죠?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되죠 별도의 숙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애금계약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면 돼 안 돼? 함부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정리해보자고 자배매 계약에 체결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1번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금지급을 뒤로 연기해 줄 수 있다 없다? 대금지급 대금지급을 연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제권 돼야 안 돼요? 안 될 건? 취소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조심할 건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볼까요? 아까 뭐였지? 대여금 대여금을 좀 받아가고 오세요 일부를 면제한다 그럼 돼 안 돼요? 일부 면제하려면 숙권을 받아야 돼요? 숙권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예금을 관리해요 예금 관리 통장 관리를 줬어요 그럼 이걸 담보대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매 경매를 좀 받아가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셔서 경락을 받았잖아 낙차를 받았는데 취하동의 해버려요 그럼 취하동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도의 애들은 숙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숙권이 있어야 된다? 숙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건 반드시 애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어디 가면 된다? 13번에 있으면 적나라하게 정리돼 있다? 아니겠지? 책에 있어 정말로 그거 엄청 좋은 거라니까 자, 이제 갑의 이거 좋아해요 요즘 문제가 나오면 이 형태를 좋아합니다 15번 형태 이게 저 같으면 이거 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거든요 거기 보면 갑의 대리인 누구예요? 을이 병과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병 그럼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자, 1번에 병이요 병이 상대방이 을을 강박했어요 그럼 누가 강박을 당한 거야? 을이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 왜 본인이 나와? 대리인 대리인이 뚜드려 맞아야 된다니까 그럼 본인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뭐야? 을이 대리인이 강박당했죠? 그럼 본인은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옆에다가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 오케이, 대리인이라니까 대리인이 기준이라니까 그런데 행사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지 사기를 누가 당해야 돼? 대리인 강박은 통정은 누가 해야 돼? 통정의 표시 대리인 불공정 계약을 누가 해야 돼? 대리인이 적극하다면 대리인이 대리인이 기준이라니까 자,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네 그럼 게임 끝 취소할 수 없어 아니,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잖아요 그럼 누가 당했겠어? 본인이 당한 거지 본인이 사기를 당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니,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하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니까 그럼 취소할 수가 없다고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무조건 대리인이 당해야 된다니까 그럼 끝돌이해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지 이걸로 딱 하면 되는데 자, 을이 병에게 사기를 행했어 그럼 누가 당한 거야 이제? 병이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 병 그럼 병은 혼자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갑이 선이 무과실 알았냐? 몰랐냐?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른다 이거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대리인이잖아 대리는 상할 수 안 따져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감동이다 이 감동이 이게 감동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 알거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습니다 그럼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알거든 근데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 쳤죠 근데 갑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잖아 그럼 상대방 병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깔끔하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치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거든 이 문장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집에 가면 1번이나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 나실 때에 꼼꼼히 보세요 이거 맞힐 수 있으면 대리는 안 틀리거든 세 문제잖아요 세 문제 세 문제가 나오면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보셔야 돼요 갑의 지시잖아 갑의 지시가 나오면 누가 기준? 본인이 기준 본인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을이 하자 있는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하자 존재에 대한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이건 갑을 기준해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시가 나오잖아요 다 잊어먹어버리고 저 같으면 본인의 지시가 나오면 옆에다가 딱 이것도 잊어먹어보세요 그냥 담보 책임 물어, 못 물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답이에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갑의 지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이에요 그럼 궁박은 아까 누구 기준? 본인이니까 누구? 갑 그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기준? 을이 기준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문제로 독재로 나오기는 어려워도 1번, 2번, 3번 정도는 꼭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1, 2, 3은 언제든지 튕겨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정도는 꼭 체크해서 그다음에 16번에서 갑은 이무대린이 을이 병소유 X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무대린입니다 갑의 대린 누구예요? 을이 틀린 것은 똑같아요 지금 갑이 뭐라고 했어요?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는지 유무는 병의 사기 병이 사기가 있었던 거야 그럼 병은 갑을 사기쳐야 돼 을을 사기쳐야 돼 을을 사기쳐야 갑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누구를 기준해? 을을 가지고 기준해야 되지 갑을 기준하면 안 된다고 을이 대리인이니까 알아듣죠? 그게 틀린 거지 1번이 1번이 아까 담보 책임을 하고 시간이 뭐가 없어요 병의 채무불리행 보여요? 병이 채무불리행 했죠? 그러면 해제권은 을이 행사에 대해 갑이 행사에 대해 갑 을은 숙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을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에게 기속된다 갑이 뭐 한다? 행사합니다 이거야 숙권을 받으면 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소권하고 해제권은 함부로 행사 안 돼요 X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을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네 그럼 을은 선이고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갑의 짓이란 말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갑의 짓이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니까 갑의 짓이었습니다 그럼 을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더라도 담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지시가 보이면 물을 수 없습니다 그냥 써나 봐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하나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언제든지 가져와서 저한테 물으세요 모르겠으면 내가 봤던 민총은 다 흡수되는 것 같아요 눈들이 빛나는 거 보니까 집에 가까워져서 집에 가려고 가까워서 그러나 갑의 이거 하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오케이 근데 갑의 지시가 안 보이잖아 그럼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시처럼 있다 지시가 보이면 물을 수 없다 지시가 안 보이면 물을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라고 대리의 하자는 누가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 자, 적극 가담했네 적극 가담하면 갑이 본인이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거죠?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여기처럼 아까 이거 이런 것처럼 지문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요즘 스타일은 우리 중개사는 이 스타일이에요 15번, 16번 스타일 그래서 사례형으로 나올 때 갑을병을 할 때 갑을병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대리인이 바뀌어요 앞뒤가 앞뒤가 바뀌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시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동영을 볼 거예요 동영? 여러분들 동영 볼 거 아니야? 여기 있죠? 백선? 여기 백선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와요 제가 안 내겠어요 이거? 밑에 지문이 있죠? 오른 지문이 있죠? 긁어다가 붙인다니까 지문을 만들 때 받는지 안 받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복대리 보인가요? 복대리는 너무 깊게 가지 마요 툭툭 치면서 가세요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럼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대리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다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 현명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후대리는 원래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 책임은 무겁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실 책임만 진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잊어먹어도 괜찮다고 동영 때 가면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틀린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1번 법정대리는 보이죠? 법정이 선임한 복대리냐 봐봐 선임이라는 글자 보여요? 복대리가 선임했죠? 아니 법정대가 선임했죠? 선임의 다른 말이 뭐야? 어? 아니 그게 아니야 선임의 다른 말 어? 선임했다? 선택? 아닌데 수권 수여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무대리 이 세 단어가 오면 무조건 이무야 선임했습니다 수권입니다 그럼 여기 뭐예요? 수여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한다? 이무대리 그럼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을이죠 그럼 여기가 이 을이 이무대리일 수도 있고 얘가 법정대리일 수 있잖아요 복대리가 나온 거죠 그럼 이 복대리는 이 사람들이 선임한 거잖아 그럼 얘가 법정이면 얘도 법정인가? 아니요 얘가 법정이더라도 얘를 선임하잖아 그럼 얘가 법정이더라도 얘는 이무대리 성질 얘가 이무더라도 얘는 뭐예요? 이무대리 복대리는 항상 누가 선임하든 이무대리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왜? 선임이니까 선임 숙권 수여 좀 더 뭐라고요? 이무라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본인을 대리한 대리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복대리를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오케이 대리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대리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리 행위가 되려면 본인 이름이야 되거든 본인 이름으로 행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렇죠? 요즘도 잘 나온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현명도 누구 이름으로? 이것도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무대리는 원래 뭐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책임은 뭘로 가야 돼요? 책임은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과실 책임입니다 그렇죠?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실 책임 지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이때 뭐예요? 과실 책임 그런데 원래 법정 대리는 언제나 다른 말로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책임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 그래서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지 그런데 무과실 책임인데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뭘로 간다 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정리합니다 복대리를 보고 싶으면 여기 17번을 보면 돼요 항상 거기에 제목이 올라가니까 번호가 올라가 있을 거야 그럼 내가 17번부터 20번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동영상을 거기만 딱 클릭해서 그걸 보시라고 지금 보고 있겠네요 자 이제 이거 무권이잖아요 무권하고 표현대리만 나와 있거든요 무권하고 표현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물로 설 수가 없죠 자 여기 무과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을에게 병하고 이게 매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권대리죠 그런데 이 집이 얼마짜리? 2억짜리인데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갑은 내가 책임지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두 가지 1번 추인권 2번은요 추인 거절권 따끈따끈하다 그렇죠? 상대방 두 가지 권리 하나 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뭐죠? 최고 너 살래 말래 최고권 그럼 또 하나가 철회권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뭐요? 을은 을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다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끝나는데 같이 가시지 자 미성년자가 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누가 선택을 해? 계약을 이행하거나 선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랬죠?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상속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대방이 가지는 거 책임을 모를 때 상속 거절할 수 없다 이 네 파트가 조합이 돼서 무권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머릿속에 이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처음은 거의 십중팔구 답은 초인권에서 답이 만들어져요 거의가 초인권에서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면 참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보이죠?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병 이게 무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1번 을이 을이 위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네요 그렇죠? 그럼 갑은 병 명의로 들어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봐봐 지금 얘가 대리권 안 졌죠? 그런데 이 사람의 부동산을 어떻게 등기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넉넉한 거야 등기가 지금 얘는 추인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난 책임 못 진다 내가 왜 책임지냐 등기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은 갑은 병 명의의 등기를 청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다만 갑이 나중에 추인을 하면 말소 청구 안 되겠죠 그런데 추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추인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말소 청구가 되는 거고 을이 미성년자네요 아까 우리 미성년자에겐 책임 못 묻는데 그렇지? 그러면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비상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 미성년자에겐 책임 못 물거거든 을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갑이 의뢰무권 대리인이 알면서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했네 그럼 갑이 청구해서 수령한 거잖아 이걸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추인이지 추인은 요식이에요? 불려식이에요? 불려식 그럼 이 계약은 뭐 한 걸로? 추인한 걸로 볼 수 있다 명시적, 몫시적 상관없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그러면 갑이 이거 조심할 거 28회 때 정답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묵권들에게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는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알아 몰라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럼 상대방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회를 행사할 수 있다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갑이 지금 을에게 추인을 했잖아요 추인하면 유효가 되거든 그 계약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 병이 이 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고 얘한테 철회권이 들어온 거야 철회권이 그러면 이 철회권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럼 본인이 행사하는 추인권은 유효 상대방이 행사하는 철회권은 무효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충돌이 생기면 먼저 행사하는 놈이 장땡이거든 그런데 지금 얘 갑은 무권에게 추인을 한 거야 상대방이 그걸 모른 거야 모르고 철회권이 들어온 거죠? 그럼 우리 판례는 철회권을 우선시켜버립니다 원래는 추인권이 먼저 행사됐으니까 추인이 돼야 되는데 얘가 모르고 병이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철회한 거죠? 그럼 철회권을 더 우선시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28회 때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4번 지분이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에 유효한 추인이 있었으면 추인했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뢰 행위는 계약 시 소급 동그라미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죠? 추인은 언제부터? 소급 유효가 됩니다 소급 유효입니다 이런 멘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권들은 내가 장담하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안 틀립니다 첨장에 가면 무권들이 답이 보입니다 그냥 침착하면 돼 눈이 뿌얘지면 안 되거든요 안개 친 것처럼 그런데 침착하면 무조건 답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안 틀리더라고요 표현대리 보이시죠? 표현대리 와보세요 표현대리는 여기를 꼭 읽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될 경우 표현대리 권한을 넘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는 129조인데 이게 권한을 넘었죠 넘으면 몇조로 가? 126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126조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하여 복대 1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한계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됐죠? 그럼 복대리를 선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잖아 대리 행위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몇조가? 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너무 정직해요 지문이 아니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그런데 다시 해볼게 대리권이 소멸됐죠? 그런데 복대리를 선임해가지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거야 그럼 몇조로 가? 126조가 적용된다고 근거가 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 넘는 이런 표현 참 권한을 넘는 126조에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선이 무과실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시만 있으면 돼 그 이후 사정도 고려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언제만 있으면 되자 대리행위시만 있으면 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에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 거고 그 이후에 악이어도 괜찮고 그 이후에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는 언제만 대리행위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표시 수여표시는 몇 조를 말하는 거죠? 125조 그럼 수여잖아 수여니까 이무대리만 적용돼요 법정도 돼 이무대리만 적용된다 그랬죠? 이무대리만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조건 뭐 해야 돼? 선이 무과실 근데 표현대리 있잖아요 표현대리는 무조건 125조가 됐든 126조가 됐든 129조가 됐든 무조건 뭐예요? 상대방은 선이 보라스 무과실해야 돼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상대방은 무조건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되면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의 을 행위가 병인데 여기가 표현대리잖아요 이게 표현대리란 말이야 그럼 이 표현대리를 이게 만약에 유효다 그럼 이 유효함을 누가요? 지금 이 병이란 사람의 유효함을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대리가 뭐라는 거야 지금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럼 무효인데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효력이 없는데 이 부분을 책임을 지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책임을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조금은 받아들여줘요 자 오케이 잘 참았고요 그 다음에 무효 보이시죠? 무효는 유동적 무효를 놔두고요 제가 유동적 무효는 내가 동영 때 두 번 내거든요 두 번 낼 거랑 지금 계획은 다 해놨는데 일반 무효를 좀 조심하세요 일반적 무효를 올해 조심해야 돼 작년에 유동적 무효를 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내가지고 일반 무효를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무효 행위 뭐라 그래요? 추인이라고 하잖아요 무효 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뭘로 가야 돼?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야 되지 소급시키면 돼 안 돼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면 X가 되는데 올해 이 스타일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 스타일을 두 번째 이건 답이 틀렸고 위증을 한다네 그럼 위증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네 지금 위증이 뭐예요? 위증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103조 있죠? 103조 그 103조에 가면 허위 진술 허위 진술 기억나요? 허위 진술 하면 103조 위반되는 거 오케이 지금 그거야 그럼 이건 지금 강행복규나 103조 위반이죠? 그럼 무효임이 추인이 적용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무효임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불공정 법률행위 보이죠? 이거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무효임이 전환이 돼 안 돼 이거 무효행위 추인은 되나야 안 되나? 추인 오케이 오케이 추인은 안 됩니다 근데 무효임이 전환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추인은 무효임이 추인인데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류식 단독행위 원래 무효는 법률행위 침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손해비의 상이 나오면 돼 안 돼? 청구할 수 없다 바로 가면 되죠 그래서 올해는 이거 추인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이런 무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부 무효 안 들었죠 지금 일부 무효는 아까 앞에 나왔잖아 2번에선가 박스의 문제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뭘로 가요? 전부가 무효지만 분할 가능성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유효한다 자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여요? 유동적 무효 갑소유 부동산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이건 가볍게 읽고 가시라고 유동적 무효는 자 1번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이면 유동적 무효죠 아직 허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채무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유동적 무효에서는 해제권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이네 배제 잠탈을 다른 말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그럼 얘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여기 있네 확정적 무효 이걸 기억하는데 여기다 가끔가다가 유동적 무효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제하거나 잠탈은 아예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확정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 그럼 이건 확정적 유효죠 확정적 유효 세 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허가를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지정해제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재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적 유효 세 가지 허가를 받은 거 허가 받은 거 지정해제 재지정이 안 된 거 쓸 기력도 없죠? 진짜 다음 주도 있나? 일요일 날? 뭐예요? 공법? 끔찍하다 나는 오늘까지 난 그 뒤는 몰라 애쓰입니다 애써 진짜 집에 가면 뭐라 하나 늦게 왔냐고? 후라이팬 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하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참 공부가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는 좋은 게 뭐냐면 결과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 다섯 개를 넣잖아요 그럼 다섯 개가 나와요 사업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의 대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좀 낫다 생각이 들죠 유동적 무효 아직 허가 안 받았어요 이거 계약금 상환하고 이거 유동적 무효에서도 1번 해볼게요 유동적 무효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약금 해제 돼 안 돼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죠? 2번 유동적 무효에서도 차고나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럼 이걸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금 반환이 돼 안 돼요 계약금 반환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계약금 반환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금 유효가 되잖아 그렇죠? 불허가 처분이 되면 그때 계약금 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이거, 이거 됩니다 세 가지 그다음에 아까 여기 5, 확정적 유효는 이거 허가 받은 거, 재지정 안 되는 거, 지정 해제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동적 무효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네 괜히 썼네 유동적 무효, 계약금 괜히 썼다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세 가지 외우면 좋아 유동적 무효의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이 세 개만 해약금 해제 된다 안 된다 되고 차고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없다 자,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돼 있죠? 자, 취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답이 가장 많이 된 게 1번이에요 취소는 그때부터 무효가 되죠? 네 처음부터 소급하여 법률 행위시부터 그다음에 계약 체결시부터 보여요? 네 무효가 된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취소할 때부터? 같은 말이요 취소할 때부터? 그때부터? 엄청 잘 나가는데 취소에서 가장 답이 많이 나온 답 정말 아이러니하죠? 취소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민총회에서는 제일 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에 제한능력자는 누구라고 쓰는데 밑에다가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동의 받아야 안 받아? 이거 한 번 정도 치려놓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첨장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 수령통에 빠져버린다니까? 미성년자는 동의 안 받아요? 마음대로 해 자, 미성년자가 자, 이거 현존만 돌려주면 돼 전부 반하냐? 미성년자는 선악 따져 안 따져? 선악 불문하고요 현존만 여기가 전부가 들어가거나 이자가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26회 때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냈었고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을 추인했네요 그렇죠? 그럼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얘만 해 전해도 해 후자가 틀린 거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전자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전해 법정 대리는 아무 때나 추인해요 법정 대리는 똘망똘망 하잖아요 아무 때나 해요 전, 후 아니, 전해 한다니까 전해 해도 상관없다 후가 나오면 돼? 안 돼? 후에만? 그럼 X가 된다고 전해도 할 수 있다 자, 법률이 취소한 후 취소한 후에 그럼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취소가 되면 뭐가 돼? 소금 무효 확정적 뭐가 돼? 무효 법률 행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 다시 해볼게요 취소됐죠? 그럼 확정적 무효죠? 그럼 무효 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써놓고 하면 고민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상청약은 기억나요? 상청약이 뭔데?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라고요? 청구하고 상대방이 양도하는 거 상청약 상청약은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자, 조건기한 틀린 거 마지막 조미정 보여요? 처분할 수 있죠? 조미정 자, 여기 보면 성취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성취할 수 없다는 걸 뭐라고 하죠? 불릉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해지 조건 써 써 여기다가 써 써 안 되면 부정행위 무요 열 개잖아 손가락이 발가락은 쓸 수 없잖아요 이거 부정 불릉 조건이 해지 조건하고 만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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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날 것 같은데 불릉 조건이 기성 조건이 그렇죠? 정지 조건하고 만나고 해지 조건하고 만나고 해제하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효 대각선 뭐예요? 무효 여기는 조건 없는 거 대각선 조건 없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여기 봐요 조심하세요 이거 자, 원래 조건과 기한은 소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정지 조건에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럼 법률행위 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럼 돼? 안 돼? 잘 봐봐요 법률행위 한때잖아 실판 펴야 되겠네 자, 여기서 10월 28일이야 당신 중개사 시험에 학교에 가면 집을 주겠다 그랬어 언제? 6월 1일 날 그럼 법률행위가 여기잖아 법률행위시가 여기고 여기는 조건이 성취할 때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계약을 맺었다고 그럼 원래 조건하고 기한은 절대로 소급여가 나오면 안 돼 조건은 조건 성취시 기한은 기아 도래시 근데 조건은 당사자, 의사가 있다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고 기한은 당사자, 의사가 있더라도 소급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자,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됐죠? 여기서 그럼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법률행위시로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소급이 돼버린 거라고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조건은 합의가 되어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제 말 이해 되나요? 조건과 기한은 소급여가 나오면 안 돼요 조건은 조건 성취시 기한은 기한 도래시 다만 조건은 당사자, 의사가 있다면 소급여를 시킬 수 있고 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정지조건이죠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됐잖아 보여요? 조건이 성취가 된 거야 그럼 법률행위시부터가 아니지 원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지 법률행위시라는 건 소급이 되는 거잖아 지금 소급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법률행위이 한때부터 이게 소급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쑥 지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멘트를 조심해라고 멘트를 틀린 거예요 당사 조건 성취력을 여기 봐봐 소급하기 할 의사잖아 의사 보여요? 조건이잖아 기한이 아니고 조건은 당사자 소급을 시키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소급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그런데 기한은 돼 안 돼 기한은 안 된다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련 자 우리 저 엄마 엄마는 그래요 엄마 정지조건부야 그건 누가 다투어? 엄마가 다툰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 성취는 누가 입증해? 아니 아들 하면 안 되지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뭔 놈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하는 자 그때 갖다 놓고 아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푹! 아들 그럼 내가 아들인지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아들한테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내가 휴대폰 하나 사줄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들내미가 중간고사 시험도 안 봤는데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 너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사준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건 정지조건부야? 정지조건부야? 이건 뭐야? 효력을 다투는 엄마가 입증하고 나중에 중간고사 성적이 좋았죠? 그럼 아들내미가 와서 성적표 들고 와서 엄마 나 성적 좋아 그렇죠? 아이고 배고파 그렇죠? 뭐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러면 아들내미가 조건 성취됐어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조건을 성취된 사람이 효력을 주장한 사람이 입증한다고 알아들어요? 이거 다 감동이야 이게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데 마지막 틀린 거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 기 기 기 정 조건 없는 거네 조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박스 그려놔니까 그려놔니까 한번 애 왔죠? 지금은 그렇죠? 기하는 아까 소급여가 있어? 없지?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소급여가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가 인정되지? 안 한다 안 된다니까 누구만 있어? 조건은 소급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특약 의사가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건만 나온다니까 기하는 안 된다니까 이 소급여가 엄청 중요해요 조건 기한에서 의사를 찾으라고 의사 특약 불확전 사실 그대로 애호라고 했죠 이건 발생이 불능이다 불능일 때는 그냥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버리거든요 이렇게 자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 기한의 이익 그렇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쓴단 말이야 그럼 은행은 매달 이자를 받아가요 내한테 쪽쪽 빨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은행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있죠 이자 나는 남의 돈을 쓸 수가 있잖아 기한의 이익 그런데 내 바람이 뭐야? 아니 노토 아이 참아 노토가 대본 거야 그럼 노토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 갚아 안 갚아? 갚지? 그런데 원래 약속 날짜보다 빨리 갚아버리면 은행은 기한의 이익인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 그거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그걸 뭐라 중도상환 수수료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상대방의 뭐라고요?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 말이 지금 그럼 기한의 이익은 포기가 돼? 안 돼?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걸로 뭐 한다? 채무자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여기 채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채권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게 23번하고 24번만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도 밑에 지문까지 벌써 챙기는 거야? 조건기한 명료할 수 있다고 아따 참 여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기론도 그렇지만 나가면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탁드리는 건 딱 그거예요 암기코드하고 이걸 같이 놓고 책상에다가 그다음에 내가 다 보지 말고요 25번부터 27번까지 모르겠어 그럼 거기를 클릭해라고 거기를 클릭하면 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면 끝에 못 봐요 거꾸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